오늘은 인생 가운데 광풍을 만났을 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회 나누겠습니다 사도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서 로마皇帝에裁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중에 그런데 가는 가운데 유라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는 조난을 당하고 살아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광풍을 맞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광풍을 만난 이유 첫 번째는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은 자기가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로마로 향하는 항로를 항해를 적으라고 그만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도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도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더 믿음직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해서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해서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성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믿을만해 보이는 그 말을 듣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듣죠 아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는 광풍을 맞아서 죽음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성들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더 의지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인생에서도 고난의 광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광풍을 만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가수의 의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백부장은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TV에서 퀴즈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점점 더 많은 상금을 받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단계가 올라가면 문제가 어려워지고 답이 헷갈립니다 그런데 그때 시청자들의 의견을 듣고 도움을 청하는 찬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자기의 의견을 전화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퀴즈에 참여한 사람은 다수의 의견을 확신하고 답을 정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방법으로 정답을 맞추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의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상금을 놓친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는 다수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많은 다수의 의견 전문가의 맞아 보이는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는 가난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열두 명을 보내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성들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다수의 의견을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광풍을 만난 세 번째 이유는 환경만 보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며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항해하기로 한 그 결정이 맞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좋으니까 자기들의 행동이 맞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좋으니까 자기들의 행동이 맞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스무즈에 가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절대로 그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지금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폭풍 속으로 항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축이 불안하니까 함께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축이 불안하니까 함께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축을 먹이기 위한 풀바 때문에 아브라함과 로스의 종들이 종종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져서 있기로 합니다 그리고 로스에게 먼저 선택할 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로스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직 환경을 보고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로스는 환경을 보고 싶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소왈 땅이라는 곳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성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결국 환경만 보고 선택한 로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이 죄악에 물들었을 때 같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망했을 때 같이 망해버렸습니다 성대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남풍이 순하게 불면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남풍을 보고 환경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믿는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 이유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이 불어올 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사공들은 풍량 때문에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숨이 위태롭게 되니까 중요한 것들도 버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호치가 더욱더 아름다운 것들도 버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원들은 배의 기구마저도 바다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배의 도구를 버렸다는 것은 내 생각과 방법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항해 가운데 풍량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욕심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들은 혹시 돛담배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거의 볼 수 없죠 하지만 몇십 년 전에는 중요한 운송수단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선원들은 저런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을 때 이겨낼 방법을 알았습니다 일단 폭풍호를 만나면 빨리 재빨리 급히 돛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돛대를 잘라서 버려요 항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지만 폭풍을 이겨내면 버려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폭풍을 만났을 때도 똑같습니다 내 자아라는 돛대를 자르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벼워지고 위험도 줄어들게 돼요 혹시 내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난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리고 비운 곳에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랑을 이기려면 둘째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바울의 말보다 전문가와 환경을 택한 그 결과는 소망이 없는 광풍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배를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포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고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에 가면 유격훈련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이 훈련은 군에서는 정말 만나기 싫은 광풍과 같은 훈련입니다 절대로 두 번 다시 만나기 싫은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하기 전에 유격체조라는 것을 합니다 이 훈련을 하기 전에 유격체조를 하는 것을 합니다 이 훈련을 하기 전에 유격체조를 하는 것을 합니다 쉬지 않고 가볍게 4시간 합니다 그런데 체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몸을 푸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교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르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교에 대해서 미움이나 정말 싫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체조를 하다 보면 점점 하나씩 둘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조가 끝나면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훈련병의 신이 됩니다 훈련 전에 그 교관의 말을 잘 따르는 병사가 돼요 그리고 그 말대로 훈련에 임했을 때 마지막까지 그 훈련을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유라글로 광풍을 만났을 때 의지했던 백부장과 선장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그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기도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눈의中で神様からいただいた見言葉があったからなんです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それは恐れてはいけません 바울 아なたは必ず 가이사를の前に立ちます そして神はあなたと 동생している人々をみな 아なたにお与えになったのです 사도바론 폭풍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룩의 목숨 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까지도 얻었습니다 룩의命だけじゃなくて 룩의命も救われたんで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世のある 지식や経験じゃなくて 神様のみに頼っていきましょう 내 마음의 생각 세상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유라굴로 같은 광풍에 지금 낙심하고 있다면 내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풍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구원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믿음에 다행을 것에 우리의 인생에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인생에 주님의 인생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